안녕하세요 쓰리 데이지입니다 오늘은 귀염둥이 데이지와 영암에 있는 애견카페에 왔어요 결제를 하는 동안 친구가 와서 반겨주네요 밖에 나가기 전에 카페에 적응을 위해 실내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처음 해보는 건데도 잘 넘어가네요 적응이 되는지 신나게 뛰어노네요 아직 4개월인데도 무릉초리가 우렁차네요 이제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게요 처음 만나는 친구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네요 처음 보는 훈련기구도 곧잘 해내는 우리 데이지 이제 처음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겁먹지 않고 재밌게 노네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